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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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니 알았어, 더 이뻐졌네. 나는 천수였는데 원래. 형, 형도 변했어요. 야, 뭐 하는 거예요? 야, 너도 정말 많이 변했다. 아, 정말. 교정욱 씨 오늘 피곤하시다고 아까 지금. 아, 예, 예. 야, 뭐 입술 터졌다며? 아, 괜찮아요, 예. 이제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입술 터졌는데. 아, 저 세관님 좀 잠깐 살게요. 아, 정말,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내가 더 열받는 건 아라가 약간 만족한다는 표정이 그게 더 싫어. 아, 정말 부럽다. 진짜 탄산수. 그리고 정말 내가 얘기하는데 기대해도 돼. 어? 기대해도 돼. 누굴 기대요? 뭘? 나머지 한분. 아, 외모를. 자, 다음 분. 외모를. 다음 분 나와주세요. 야, 얼마나 더. 누구야? 야, 야. 내가 누굴 갖고, 누굴 갖고.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자, 나왔어. 나왔어? 서서 좀 볼게요. 네, 네. 아, 그럼. 아니, 아니. 그냥 보는 거야 그냥. 야,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오늘 떠주세요. 장난하겠다. 어? 누구야? 일단 날씨가 왜 더. 개구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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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시키셨어요? 키웨이! 키웨주스 키웨주스! 내가 콜라 시켰었는데 아까.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제발. 왜 이렇게 퇴물 들이세요? 콜라 시키신 분. 아니! 콜라 시키신 분. 아니!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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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나 콜라 누가 시키는지 알 것 같아. 아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베리 형. 아 왜? 베리 형. 베리 형 연예인이에요. 아 왜? 저 식당 안결이에요. 조용히 해봐. 아니야. 얼굴을 왜 빨리 빌리라고요. 얼굴 좀 봐. 왜요. 자 화사한 분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미녀 세 분과 함께하실 오늘의 미션은. 런닝맨 3부장 미니 시리즈. 미니 시리즈가 끝나기 전까지 운명의 상대를 찾으면 최종승.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게 운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게임을 해야 되는데 세 분 있죠? 네. 세 분 중에 커플을 정해주세요. 네. 저희들 결정하실 거예요? 네. 저희들 결정했습니다. 야. 야. 뭘 이렇게 뒤집기라도 해. 네. 저. 컷.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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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짝이 되고 싶어. 그렇지. 자. 시작하세요 하아씨. 하나 둘 셋. 꺼져. 이제 하아씨 하아씨. 하아씨 야. 난. 니가 좋아 나의 짝이 되어줘. 그 더러운 손 치워. 광수야 재밌어. 광수야 재밌어. 와 이게 떨린다. 빨리 해. 광수야 바로 가야지. 좋아. 한 마디씩 어필해줘. 누구 같아요? 좋아. 정말 세시해. 얼마나 해야겠냐 저 아우. 뭐. 싫어. 싫어? 그렇다면 꺼져. 야. 자존주상이 알아만 알아. 자존주상이 알아만 알아.